주말농장을 향해서 한발짝 한발짝 걸어서 갑니다. 주말농장에 도착하면 그곳에 땅콩을 심고 또 땅콩에 북을 주고 또 땅콩을 수확하는 그런 그날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. 이 걷는 길이 때론 힘들고 또 덥고 그런 일상들이 있겠지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갑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